안녕하세요. 저는 화란을 연축한 김창훈이라고 합니다. 화란은 18살 고등학생 연규라는 소년이 가정환경, 되게 불안한 그리고 폭력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살면서 이곳에서 벗어나서 떠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 와중에 직원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고 굉장히 위태롭게 더 수렁으로 빠지면서 좀 어두운 방향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창훈입니다. 제 영화는 화란의 연규라는 영규입니다. 17살의 아들과 불쩍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상상상의 상태로 상태로 나타나기에는 밑에 연규라는 것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같은 어두운 만일과 병력이 던져맑니다. homeless가 도두에 전부 깨달아, 그리고 이것은 제 copy입니다. 그가 제가 스토이예요. 하지만 생명의 이름은 어떤 사람들의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제목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일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이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아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지었던 이유는 삶이란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지금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그런 폭력적인 환경 그리고 뒤틀려 있고 폭력적인 어른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위험한 환경 자체가 희망이 없다. 그런 환경 속에 있다면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싶었습니다. I do not think life is hopeless per se, but I wanted to share with my film is that when the surrounding is filled with violence and also distorted adults, nothing good can come out of it by staying there. 그러면 폭력은 폭력을 낳고 그리고 폭력이 있을 때 어떤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라고 느끼시나요? 네, 실제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 이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도 그리고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그런 어른들에 둘러싸여서 성장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흡수하고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 그렇게 성장한 소년 또한 비슷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다른 악영향을 자기가 속한 세계에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Yes, indeed. I wanted to show how when a person growing up, when a human being growing up absorbs these kinds of influences from adults, then that human being, as that human being grows up, gives back to the world the same, and he or she cannot be very far from what he was exposed to. And I was also wondering about the concept of revenge, which seems to be very common in Korean cinema. I wonder if there is something there in cultural about revenge. 네, 한국 영화의 테마 중에 복수가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에서 이 복수라는 게 원래 이렇게 단골 손님으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제 생각에 복수라는 컨셉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소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화라는 복수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clumsy, 지금 말하곤에 завис musician화를 나누는게 말할 때, 또 다른 세션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기 때문이다. 모방의 영화의 영화에서 우리 공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영화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punto 문제는 없어서, 하지만 영완의 영화에서 우리의 영화인의 영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의 영화는 한국의 영화 нет, 아픈 장면이 아니라서는 집중의 영화가 아니죠. 그리고 저는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손가락질을 하는, 부모에 대해서 뭔가 좀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듯한 느낌을, 말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말씀 가능하시죠? 네, 부모뿐만이 아니라 사실 연규라는 친구는 한국 나로 18살이고 국제적인 나로 하면 17살밖에 안 된 소년인데 그런 나이에는 사실 부모나 주변을 둘러싼 어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연규라는 학생이 영화 초반부에 누구 한 명이라도 어떤 어른이 이 친구를 도와주고 조금이라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면 이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겪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른들, 그러니까 사실 어른이라는 것이 가장 성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환경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요. 네, 사실은요. 사실은요. 나는 성장에 영규가 18살이 한국의 성장에 18살이 18살을 하거든요. 그리고 17살은 또 다른 성장에 18살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양은 어른들. 그리고 제가 시작한다는 생각에 대해, 그 시작한다는 생각에 대해, 그 시작한다는 생각에 대한 소유가 있었습니다. 그 시작한다는 생각에 대한 소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에게 있었다면 과거에 따라서 이후로 안 한 번은 할 수 있지, 안 한 번은 할 수 있지. 그리고 저는 어린이들이 가장 큰 그림을 만들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 시점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본지 그 전에 생년월일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감독님 개인으로서도 개인적으로도 기성세대, 이전세대의 어른들이 그런 면이 있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 부모님들은 저를 정말 사랑해주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 이야기랑 관련이 없긴 한데 그 외에 자라오면서 다른 어른들, 어른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은 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른들이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고 물론 저도 그 당시에 어른이긴 했지만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시고 힘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발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어른들에게 아주 사랑한 부모님과 사랑하는 부모님의 아픈 부모님을 다 가지고сь 저는 Talisman에 정말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 아닐 것 같아 그러나 다른 어른들이 저에게 hurtㅜ 저는 어른들에게도 пока 어른들에게 아주 어른들에게FFANT 서류가 많이 끌어서 그분이 다가서 그러니, 이 시각을 하여서 이 시각이 흘러났습니다. 이 시각을 보게 됐습니다. 이 시각을 보도합니다. 이 사회에 작성되었습니다. 전달아 주시기 좀 소중하게 말하고 그 엄마가 이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시각을 보았하여 그의 그의 희망을 지켜주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희망을 못 이는 이 시각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시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엄마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엄마야말로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요. 왜 도대체 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아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그런 엄마로서 그냥 현실에 그냥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씀 가능하실까요? 폭력에 너무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맞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 오랜 시간 그 폭력에 노출된 나머지 완전히 힘을 잃고 무기력해진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런 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사실 그 사람의 탓이 아니라 그 폭력적인 환경의 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극 중에 엄마 같은 경우에도 그런 후자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남편의 폭력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분명히 이 엄마도 해봤을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폭력이 돌아왔을 것이고 아들에게도 또 돌아왔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 더 큰 폭력으로부터 조금 더 더 큰 폭력을 불러일으키지 않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방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삶의 방식을 택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if you think about someone who is exposed to violence over a longer period of time some people do fight and rebel against it but others, they stop, they stop fighting they become helpless and they are not to blame because it's just another way of coping it's another coping mechanism and I believe the mom believed in this category I'm sure that there was a process the mother, the mom would have tried to get away from it all leading to, however, further and deepened violence and I'm sure that she did try to stop or protect the son but it only led to more retribution and even worse violence and so she came to the realization that staying still actually doesn't worsen things and that is why she ended up staying completely still and staying completely helpless Can you can tell us a bit about the casting how did it work for the movie? 네, 캐스팅에 대해서 이 영화를 위한 캐스팅이 어떻게 가능했고 어떻게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영화가 시작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의 송중기 배우님 그 직원 역할을 맡았던 송중기 배우님께서 먼저 시나리오를 읽어보시고 출연을 제안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사실 이 영화가 시작될 수 있었고 그 외에 연규 역할의 홍사빈 배우나 하얀 역할의 비비, 김영서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규 역할은 새로운 얼굴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를 처음 관객분들이 접했을 때 우리가 아는 어떤 배우가 아니라 그냥 어딘가에 살고 있는 한 소년이라고 느끼길 바랬었기 때문에 새로운 얼굴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이제 홍사빈 배우가 미팅을 하고 오디션을 할 수 있었고요 그때 보여줬던 사빈 배우의 연기가 너무 강렬하고 정말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줬기 때문에 함께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BBC 같은 경우에는 익히 제가 아티스트로서 작곡가로서 알고 있었고 그분의 연기 영상이나 아 죄송합니다 연기 영상이 아니고 무대 영상이나 어떤 뮤직비디오 같은 걸 볼 때마다 너무 에너지가 강렬하다 이분은 배우를 해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던 차에 이 하얀 역할과 이분이 만나게 된다면 큰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아주 생생한 그런 연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시작했습니다 송 Joon-기 volunteering, proposing to be in this film he read the scenario and he said he will be in it and that was what took the film off in a big way and as for Hong Sabin who played Young-gyu I was adamant that it be a new face that it not be that audience doesn't feel I'm watching this actor but oh this is a boy who is living out there and during the audition I was really impressed by his very strong acting and I was certain that he has a very wide spectrum when it comes to his acting and as for B.B. or Kim Hyong-seo I knew her as artist, composer and performer and watching her on the stage and watching her music videos I was impressed by her vibrant energy and felt that she could be a good actor and indeed there was synergy between the character Ha-yan and B.B. and she did even better she went beyond my expectation and delivered on the screen character Ha-yan almost that's it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it's all thank you for I see the I think to